오이 오이 좋아요 오이 좋습니다 오이 다이어트 많이 할게 자 이번에는 MC 권한으로 코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죠? 오케이 먹고 싶어요 원해요 원해요 예 힌트 주세요 잘 보세요 자 이베대고 마이크 이베대고 정답 홍사범씨입니다 홍사범씨가 같이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장미 아니에요 정답 배반의 장미 아닙니다 수요일엔 장미꽃 한숭이 아니에요 정답 워터핑 꽃 한숭이 아닙니다 다 나왔어 자자자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보세요 니하우 올라 이게 각 나라의 정답 조갑경씨 안 돼요 조갑경씨 안 돼요 다음 힌트 볼까요? 자 다음 힌트는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정답 자 그렇죠 윤영빈씨 자 이해정 윤영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정답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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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강과 세트로 나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깜짝이야 이 코너는 잘 맞추면 맞추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못 마실지 모르니까 저걸로 바꿔줘 아니 아니 그거 일단은 바꿔줘 일단은 가져가세요 자 이번에는 정원주 선배님 혹시 가져가시고 싶은 선물 있습니까 커피 믹스요 커피 믹스요 아 커피 믹스요? 그건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커피 머신 커피 머신 커피 머신 정확히 말씀드리면 캡슐 에스페레소 머신입니다 아 힌트 추첨 어 뭐야 뭐야 박진희 한진희 어 이름이 다 똑같아요 백진희 정답 김신영 하나 둘 셋 희아 정답 정답 아 조갑경 많이 나옵니다 진희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아까 하셨다면서요 근데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해 때문에 왜 이러세요 진짜 계속해서 힌트 보세요 다음 힌트 주세요 저게 뭔가요 정답 주세요 정답 하나 둘 셋 사랑의 미로 정답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마오 영원히 그또 시장도 없이 아름다운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마오 영원히 청소기 하라고 청소기 로봇청소기 아니요 스팀 청소기 요거 요거 하실까요 네 기가 매듭니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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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주세요 비가 오네요 장마인가요 이제 아껴야지 다음 힌트 보면 센스 있는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우산인가 비가 오고 있어요 어? 정답 김신영 비내린의 영동교 정답 나오세요 비내린의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성원 항상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면 그처럼 늘어넘는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지 건강한 웃음 건강한 회복으로 우리 도전 전국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 하하